자, 중2 문법 수동태 워크북 알차례죠? 준비됐습니까? 자, 중등부 수업해야 되니까 초등부들은 다 끝난 사람들 얼른 가세요. 자, 먼저 수동태 전반적인 정리를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워크북 들어가겠습니다.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고 했는데요. 일단 형태부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B 플러스 BP 형태다. 예를 보고 그동안 계속해서 입장받긴 어떤 시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메이드를 예를 들면 메이크가 만들다인데 얘 뜻은 세번째 정리이니까 뭐가 되는 거고? 만들어진 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산 붙여서 다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형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임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는 누가 뭘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자, 수동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그렇죠. 능동태죠. 능동태는 행위자가 중요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수동태는 뭐를 강조하고 싶을 때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계속 말을 이어 볼까요? 목적어가 있으려면 최소 몇 형식? 3형식. 그래서 능동태 3형식부터 무슨 태도 존재한다? 수동태도 존재한다는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수동타다 라고 쭉 개념과 쓰임과 형태를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에서는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했는데 문장 속에 not이나 never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인데 얘는 형태 속에 벌써 답이 다 있습니다. 형태가 B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he is happy 에다 놔놓으면 못 되고 he isn't happy 똑같이 그가 설명을 그가 이야기를 듣는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할 때는 이렇게 될 거고 그가 이야기를 듣니? 하고 싶으면 이제 tal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B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not을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 자,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 원래 목적어에 따져서 주어되고 B 플러스 PP가 오고 그 다음에 행위자 행위자 앞에 뭘 붙인다? 전치사 바이를 붙인다 모르고 그리고 해석은 누구누구의 의하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 이 챕터의 마지막에 뭘 쓰지 않는 거 외우자? 바이를 쓰지 않는 경우 뭐뭐에 실망하다 뭐뭐에 실망하다 그쵸, 뭐뭐에 놀라다 그쵸,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거 또 배웠죠 그게 바이를 쓰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 호자의 똥강아지야 우편 엽서가 있어 우편 엽서 들이 있어 엽서 들이인데 엽서 들이인데 엽서다고 쓰고 마취, 마취 시켰냐? 멀취 시켜야지 잘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시작 네 자, 그래서 그녀가 뭐 칼질해보면 누가? 그녀가 행위자 모든 사람들의 의하여 뭐 받는다? 사랑 받는다니까 그녀가 사랑한다였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She loves 라고 했을 텐데 그녀가 사랑을 받으니까 She is loved 이런 거죠 그럼 얘를 눈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누가? Everyone이 뭐한다? Love한다 누구를? Her을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다? Love 해야 될 거 알죠 Everyone loves her She is loved by everyone 그 다음에 뭐 이어지는 설명 부정문이니까 B 동사지에 얘가 이즈나 뭐 아나 또는 뭐 워즈나 워나 뭐 엠이나 이런 거겠죠 뭐 엠낫 워즈낫 워낫 이즈낫 아르낫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다 The bridge wasn't built 언제 자 이거 도를 빼야 됩니다 도가 왜 있어 In 1895 뭐라고요 In 1895 숫자 자꾸 만날 때마다 읽어버릇 해야 된다 했습니다 듣기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B 동사 Is it made의 형태로 그것이 뭐 언제 그게 만들어낸 만들어진니 시제 과거라 해야 되겠으니까 언제 왠 그게 만들어졌 건설됐니 Was it buil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다 When was it built When was the pyramid built by 이집션스 이렇게 묻겠죠 뭐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언제 건설됐니 When was the pyramid built 이런 식으로 묻겠죠 여기에는 뭐 그때마다 왜 왜 건설됐니 하고 싶어요 When was the Why was the pyramid built by 이집션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칼디락이 누가 이 의자는 행위자 네 아버지에 의해 뭐 해줬니 만들어졌니 만들어졌니 이 완성시키면 What is chair made by your father 하면 되겠죠 그러면 Your father로 문장을 시작해볼까요 Your Your father로 시작할 수가 없네요 뭐로 시작해야죠 오케이 여기 우리말로 어떤 의미 집어넣는데 이제 너희 아버지가 만들었니 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그가 만들었다 아 그가 만들었니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가 만들었다 그가 만들었다 He He was made 야 아 그가 만들어지는 모양이거든요 아빠를 누가 뚝딱뚝딱 만들었나봐요 그가 만들었다 He made He made 그가 만들었니 Did he make 그럼 이제 하면 되겠네 너네 아버지가 만들었냐 Did your father make 그죠 Did your father make 그렇습니까 Did your father make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쓰면 돼 This chair 하면 되겠죠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하고 똑같은게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하고요 다 알겠죠 그쵸 능동태 수동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죠 이 파트 배웠으면 웃고만 있으면 됩니까 오케이 이과의 목표 중에 하나가 능동태와 수동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와인잔 언제 깨졌니 너에 의해서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와인글라스 브로큰 바이유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wineglass broken by you The wineglass 암만 길러 박자 When was it broken by you 그래서 By you를 한 이유가 있죠 그쵸 그럼 같은 표현이 뭐다 You You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You When did you 브로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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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 It is going to be made It will be made Will 대신 못쓰는게 좀 더 계획된 느낌이야 It is going to be made 이러면 그것은 만들어질 계획이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아까 전에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Will be made가 되는거고 Will이 조동사니까 자동으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의 원형 플러스 PP Can be made Will be made Should be made Must be made 이런식으로 Maybe made 이런식으로 표현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칼지라라입니다 누가 중국음식이 누구에 의해 챙이란 사람에 의해 뭐 되어졌다 요리되었다 아무래도 시제가 흥근거 같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Chinese food was cooked by 챙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챙 그 다음에 Will be PP Will be PP 가 되는걸 보는 순간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Can be PP Must be PP Should be PP 이런식으로 하겠다 오케이 칼지라기 누가 울타리가 행위자 Tom에 의해 언제 칠해질 것이다 미래에 칠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Tom Tom Will Will paint The fence 안 되겠죠 Tom will paint the fence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Tom Will paint the fence The fence Will be painted Tom Will paint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는 Should be PP Maybe PP Will be PP Can be PP 하면 된다 그래도 동물들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Animals should be protected Should be protected Should be protected 뭐가 두 개 있는데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안 되냐면 뭐 인신매맹법 만들지 말고 사람을 요리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사람을 또 만들지도 마시고요 사람을 뭐 팔고 사고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나머지 뭐 Give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됩니다 됐습니까? I was given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됐습니까? The present was given 선물이 주어졌다 됐습니까? Give 같은 경우에 둘 다 Show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식은 수동태가 두 개 될 수 있다 그랬다가 뜻이 뜻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 뜻이 어색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될 건 갑자기 없던 뭐가 자꾸 나타나죠 나타날 수 있는 녀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그게 누군데 To For Of 그거는 몇 학년때 문법이랑 연결돼 1학년때 사형식에 삼형식 정한 그러니까 Give A, B, Give B to A Teach A, B Get B to A 역시 입이 바빠요 사람이 그렇죠 Make A, B Make B for A 됐습니까? For 쓰는 거 Of 쓰는 거 Ask A, B Ask B of A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은 능동태 사형식은 수동태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해 놓고 지금 예문에 뭘 집어놨어 그래서 능동태 수요동사 Give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om gave Whom? What? Orange juice 됐습니까? 여기 Some orange juice Some... 아 미안 Some apple juice 네요 미안 Some apple juice 가 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받았다 라는 얘기 근데 엄마가 준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내가 받았던 것도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습니다 I was given What? Some apple juice 행위자 By m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Give야 하필 Give니까 여기 빈칸에 놓은 이유가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 apple juice was given To me By mom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Mom gave me some apple juice Mom gave some apple juice To me 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To me 를 쓰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 여기서 끝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ve, teach, tell, send 핸드 대표적인 to 구요 make, buy, get, cook 구요 ask inquire 묻다 질문하다 였죠 ask하고 동의 동의 inquire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로 사용 할 수 있는 동사가 대표적인 사람 살고 파지 마시고요 사람 요리해 드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도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a boat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the present was boat 선물이 구입됐다 for me by my mom 이런 거라 했죠 사물 사물이 주어있는 수동태에서 사물이 어떤 물건이 그러니까 buy의 뜻은 사다인데 수동태를 하면 어차피 구입되다 라는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구입됐다는 어색해서 안 쓴다 됐습니까? cook A, 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준다는데 이거 사람을 I was cooked 하는 순간 우리 엄마 식인종 되는거죠 내가 요리 된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스파게티 was cooked 이런 식으로 곰탕 was cooked 엄마가 곰탕 끓이고 있으면 일단 엄마 어디 간단 얘기죠 아닌가요? 오케이 남자들이 남편들이 와이프가 곰탕 끓이고 있으면 좀 쫄잖아 안 그래요? 어? 어? 형은 다음에 요리했어 와이프가 곰탕 끓이고 있으면 아 큰일났다 어디 놀러가는구나 나 혼자 밥해 먹어야 되는구나 어? 나가면서 그러잖아 곰탕 끓여놨으니까 어? 일주일치 끓여놨고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대표 먹어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의 수동태가 왜 파트1 파트2로 나뉘냐면 파트1에서는 어디까지 다뤘냐면요 5-1인 call a b 그쵸? 그 다음에 5-2인 make a 어떤 여기까지만 다룬건 아니죠 5-3의 a인 want a to do 까지 다뤘죠 정상적인 오형식들 그 다음에 파트2에서는 좀 특별한 별명을 가진 동사들이 등장하죠 능동태에서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make have let make 그러니까 뜻이 make a b가 무조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my mom made me a doctor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나를 의사로 만들어 줬다 엄마가 뭐 부정행위했다는 얘긴가? 뭐 어쨌든 됐습니까? 그거는 call a b 하고 같은 구조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에게 의사를 만들어 줬다 이런건 아니겠죠 mom made me a doctor 엄마가 막 의사를 만들어갖고 자 했다 하면서 나한테 줬다 이런건 아니겠죠 그럴때는 됐습니까? 무조건 뭐 make a b 니까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는 아닐 때도 있고 오형식일 때도 있다 그랬어 뭐 어쨌든 여기서는 시키다 make a 동사원형의 구조였습니다 my mom 뭐 보통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시키는건 my mom made me study hard 뭐 이런거겠죠 아닌가요? my mom made me wash the dishes 뭐 이런것도 가끔씩 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설거지 하도록 시키겠죠 특이한 점이 to do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수동태가 되는 순간 다시 to do가 되어야 된다 라는걸 여기서 다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격부 이제 파트1입니다 그래서 call a b make a 어떤 want a to do 세가지 종류를 다 얘기하고 있죠 수동태를 만들 때 뭐 목적격부어는 원래의 형태대로 그대로 쓰고 뭐 쓴다 뭐 추격부어 되게 어려운 말 했는데 추격부어 이런 말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칼딜 하겠습니다 누가 그녀가 행위자 우리들에 의해 what jenny aunt jenny 라고 무슨 시제에 불렸다 과거 시제에 불렸다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was called aunt jenny by us 뭐라구요 she was called aunt jenny by us 그러면 똑같은 표현 we 하고 was called 쳐다봤으니까 we called 이제 whom에 대한 대답 her aunt jenny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called her aunt je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딜하기 누구는 너는 행위자 그들의 의하여 영어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의하여 뭐하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뭐 받았다 요청 받았다 시제는 과거니까 네가 요청을 당했다 you were asked what to explain this by them 뭐라구요 뭐라구요 you were asked to explain you were asked to explain you were asked to explain this by them 이니까 they 하고 were asked 쳐다봤죠 they asked they asked ask a to do 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they asked you you 그들이 너한테 이걸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 너론 요청 받았어 you were asked 눈동태 눈동태 주동태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될 것 같죠 구경하고 있으면 막상 해보라고 하면 안됩디다 그쵸 되겠지 뭐 you were asked to explain this you were asked to explain this by them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게 여기에 to explain this to explain this 가 형태 안 변하고 여기에 antigen이 antigen이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격보호가 동사 수동 능동태에서란 말 잡고 빼먹고 있다 했어 능동태에서 목적격보호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이 뭐가 아닌 경우 to do가 아니고 원형 부정사 시제랑 관계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모일 때 사역동사일 때랑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지각동사인 경우에 동사가 원형이 사용되는데 수동태로 되었을 때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했죠 그쵸 사역형용사 이런건 없다 그랬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b 플러스 pp의 형태로 입장받긴 형용사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수동태 능동태일 때 시키자란 뜻이 뜻을 가진 녀석이 뭐 내가 지시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투두의 형태로 뭐뭐 하 엄마가 나한테 시켰다 방청소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시받았습니다 방청소하라는 것을 엄마에 의해서 투두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온다 정상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비정상이고 특별한 경우였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보를 뭐로 바꿔 쓴다 to 부정사 to가 있는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asn't made 내가 뭐 제조되었다 이런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얘가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시받았다 과거에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지시받았는데 to clean my room 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my father 니까 my father가 해놓고 was made 쳐다봤죠 그럼 아빠가 시켰다 라는 말을 과거시절에 했까 my father가 made 했죠 그럼 지시받은 사람 써야죠 me한테 시켰죠 아까는 to clean my room인데 지금은 그냥 clean my room 이런식으로 능노태가 되야된다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들어가는 내용의 사역동 이 형태까지도 다 시험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보호가 현재 분사인 경우는 이게 무슨 동사에 ing 붙여서 둘 중 뭐가 되는거지 뭐뭐하는 것 될 때야 뭐뭐하는 중인 될 때야 그럼 뭐뭐하는 중인 사람을 시켜 뭐뭐하는 중인 사람을 봐 보죠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지금 어떤 경우다 능동태일 때 my father가 뭐했다 봤다 누구를 봤냐면 나를 봤어 내가 방청소하는 것을 이런 표현은 my father saw me clean my room이었다 치자 됐습니까 근데 여기 애는 어 왜 too clean은 안 돼 라고 한다면 얘가 지각동사랑 아니 뭐야 사역동사랑 비슷하게 특별치급을 원하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to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cleaning을 쓴다면 그때는 아빠가 뭐하고 있는 날 본거야 청소하고 있는 중인 날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사가 가능한 경우는 사역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인 경우 지각동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때는 똑같이 ing 형태를 그대로 ing 형태로 수동태로 만들어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Justin was heard Justin이 들은 거야 아니면 듣는 걸 당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스틴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행동이 일으킨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거야 됐습니까 뭐 수동태를 영어로 수동태된 거를 이런 경우에 해석하기 좀 어색하지만 Justin의 행동이 들렸다 이겁니다 저스틴이 들렸다 버져들렸다가 아니구요 그렇습니까 뭐하는 중인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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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크흠 뭐가 들어가겠다 크흠 crying 그렇습니까 A lot of people 귀찮으니까 day로 능동태 봤어요 그러면 day가 뭐였습니까 day가 hold였죠 그럼 whom에 대한 대답 justin 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형태로 쓰면 되겠다 crying 도 되고 또 다른 가능한 형태를 쓴다 그러면 to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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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근데 애가 수동태로 바뀔 때는 크라잉이나 또 다른 형태 여기에 가능한 형태가 두 개를 골라보자 크라잉도 되고 그건 뭐도 되는 거야 이번에는 to cry 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가 안 돼 이번엔 cry 가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우어야 할 수거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뭐에 관심을 갖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뭐뭐에 놀라다 오케이 뭐뭐에 만족하다 satisfied with satisfied satisfied 뭐라고요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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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ied의 원래 모습은 뭘까 첫 번째 형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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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ied의 뜻이 뭘까요 만족시키다니까 수동태되니까 만족시키는 걸 당했다 그 식사가 만족시켰어 누구를 나를 그러면 나는 만족 당한 거죠 더 레스토란트 satisfied 미 그 식당이 만족시켰다 이건 능록되고요 그러면 i was satisfied with the restaurant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그 식당에 만족되어 만족스러웠다 그 다음에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그러면 disappointed가 원래 형태겠죠 그러면 disappointed 그렇죠 실망시키다 뭐죠 don't disappoint me 라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막 압박시키죠 그렇죠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내 인생이야 내가 하나 살게 막 싸우죠 이제 사춘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다 be please do it 그래서 please 제발 말고요 please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기쁘게 만들어주다 기쁘게 하다 오케이 그래서 과메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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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늘어져있는 과메기씨 지금 뭐하고 있으신가요 예 쉐도잉까지야 스피킹에 오케이 그 다음에 be made of 하고 be made from 있는데 이런건 뭐였더라 이런건 be made of 됐습니까 wine is made from grapes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오케이 모양만 바뀌는거 오브 물리적 됐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아닌 또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어 포도 먹고 취합니까 알코올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와인 마시고는 취하죠 뭔가 성분과 성질이 바뀌었죠 그걸 보고 화학적 변화 물이 끓는건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 그렇죠 물리적 변화죠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 타서 소금을 만드는건 아 물리적 변화죠 그래요 오케이 그거 증발시켰어 어 거기에 설탕이 남냐 소금 소금 소금이 남잖아 그러면 소금 물속에 있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딴게 됐습니까 응 물 분자 사이사이에 소금 분자가 그냥 섞여 들어갔을 뿐이야 네 그냥 따로 물 분자만 날라 버리니까 뭐가 다시 남았어 소금이 남았잖아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죠 소금 짭니까 네 소금물 짭니까 네 달아요 아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고체로 변했잖아 아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다 오 아 그러면 물이 어는건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 물리 변화요 물리적 변화지 그냥 분자 사이에 거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뿐이야 어 네 뭔 소리 쟤 모르겠습니까 에이 큰일났네 과학 인재권 물질의 분리 할 건데 안해요 없어요 뭐라고 그때요 2학년 때 2학년 때 뭐가 없는데 아 최빈이 다 했다고 다 했으면 가봐 쉐도잉 누구까지 했단 말이지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지 스피킹 눌러봐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생전하지도 않고 어딨냐 이런나봐 꼭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그치 그치 지민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 그치 아니 저 잘해요 그래 알어 자 그 다음 비논투 비논투 비논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비논투 뭐뭐때문에 유명하다 비논포 뭐뭐로서 유명하다 비논에 그쵸 비논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니까 비논포는 비페이머스 포 하고 같죠 그쵸 같은 뜻일 거 아니야 그쵸 뭐뭐때문에 유명하다 비페이머스 포 비논포 비페이머스 투 마찬가지구요 그렇습니까 그다면요 뭐 여기에 비필드 뭐 한 다음에 뭐랑 같단 얘기 또 하겠죠 그래서 비필드 위시고 비 풀 오브죠 이거 중학교 때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뭐뭐로 채워져 있다 그 다음에 뭐뭐로 덮여 있다 비 커버드 뭐뭐로 붑니다 비 크라우디드 웹 어 자 그래서 크라우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크라우드는 일단 명사로써는 군중이란 뜻이 있어 사람의 무리를 얘기하는거지 그렇던데 여기 지금 비 크라우디드가 됐다는 얘기는 이 크라우드가 명사로써 군중이란 의미 위에 동사의 뜻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동사로써 무슨 뜻이게 분비게 만들다 라는 뜻이겠죠 뭐뭐로 가득 채워 넣다 분비게 만들다 그러니까 비 크라우디드 윗은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 비필드 윗하고 비슷한 의미 비 크라우디드 윗 보통 뭐 이 비 크라우디드 윗은 어떤 장 앞에 주어가 장소겠죠 그쵸 더 룸 워즈 크라우디드 윗 이런식으로 더 룸 워즈 크라우드 윗 뭐 뷰티풀 걸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룸에 가보고 싶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수업에 집중하는지 안하는지 별 관심 없지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1,2,3,4,4 공통점은 첫 번째 첫 번째 능동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목적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목적어가 두 개가 있으면 아직은 안 되겠지 좀 이따 나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다 바이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왓에 대한 대답 바로 와 있죠 됐습니까 뭐 일단 얘들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다 차이니즈 피플이 드링크한다 왓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다 미쓰비니 레이지 잔다 투 칠드런 훔에 대한 대답 목적어 그 다음에 누가다 더 폴리스가 코트했다 훔 더티 경찰이 잡았다 도둑을 미쓰비니 여기 레이지의 뜻은 기르다 라는 뜻이겠죠 레이지의 두 가지 뜻 기르다 라는 뜻과 들어 올리다 됐습니까 보통 이제 승빈이 너 갑자기 한 번씩 그 총 들고 은행 가서 레이지 요어 핸즈 한 번씩 안 해봤어 응 레이지 요어 핸즈 뭐야 손들어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큰일난다 그렇습니까 장난을 부르지 마 그렇습니까 들어 올리다 와 기르다 라는 뜻이 있구요 레이지 같은 경우에 라이즈하고 구분해야 되겠죠 라이즈는 더 선 라이즈즈 인 디 이스트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는 거죠 얘는 올리다구요 올리다 들어 올리다 또는 기르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자동 레이즈를 보고는 자동사라 할까 타동사라 할까 타동사 얘를 보고 타동사라고 라이즈는 자동사겠죠 얘를 라이즈 보고는 자동사라 그러겠죠 그쵸 그쵸 더 선 라이즈즈 더 선 라이즈즈 인 디 이스트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이죠 그러니까 자동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목적어 필요 없는 거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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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하고 라이즈하고 구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Many people by the book은 시제가 뭐니까 현재 현재니까 누가다 The book is bought 그 책이 구입되어 진다 라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위자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이 구입되어 집니다 The book is bought by my people 그 다음에 Chinese people drink tea 중국인들이 차를 마신다는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팩트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니까 저 차가 음용되어 진다 이 말이죠 음용이 뭔지 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가 음용되어 진다 tea is drunk by Chinese people 됐습니까 중국인들에 의해서 차가 음용되어 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ss been raised two children 됐습니까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그래서 두 아이가 양육된다 two children are raised by miss been 됐습니까 two children they are raised 양육되어야 된다 by miss been 그 다음에 the police가 무슨 시제 잡았어 과거에 조금 도둑이 잡힌 것도 과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도둑이 the thief was a court by the police 오케이 자고 고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The thief was called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잡혔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치 번호킬 그 다음에 묶이 해야지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완성시키면 뭐고 Was your watch repaired 누구요 뜻은 너의 시계가 수리되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성시키면 wasn't broken by Mary 그 유리가 메리의 의해서 깨지지 않았다 메리 wasn't like 아 메리 안 깨졌어? 아니요 didn't break the glass 아직도 안 돼요 한 명씩 시켜봐야 되겠네 됐습니까 메리 didn't break the glass the glass wasn't broken by 메리 왜 이렇게 불안한 눈빛이야 응 계속해서 When was television 완성시켜볼까요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by him 됐습니까 텔레비전 언제 발명 됐니 그러면 지민아 buy him 했으니까 해줘 그러면 지민아 buy him 했으니까 해줘 그냥 놓고 여기다 물음표 하면 내가 바보지 그치 여기 물음표 어떻게 해 그치 여기 이것도 못하네 그쵸 When he invented television 하면 여기다가 쉼표 정도 할 수 있겠네 무슨 뜻이야 그게 텔레비전을 발명했을 때지 지금 뭐 어쩔 건데 When did we invent television 그는 언제 텔레비전 할 수 안다며 계속 시켜봐야 되겠다 그치 승비라 When did we invent television When was television invented When was it invented by him When did he invented television 됐습니까 그쵸 그니까 이게 평소문이나 not이 없으면 애들 잘 아는데요 묻는 문장이나 not이 있으면 왜 이렇게 헷갈리지 모르겠어 그치 됐습니까 계속해서 완성시켜 볼까요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그래서 여기서 play의 뜻은 연극 또는 희곡이라 하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 그러죠 희극이 아니고요 희극은 코미디를 보고 희극이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희곡 희곡 연극 대본 됐습니까 연극 대본 됐습니까 연극 대본 희곡 그래서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저 연극은 저 희곡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쓰여진 게 아니었다 니까 셰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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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쓰었냐 셰익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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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됐습니까 일단 누가다 They raise They raise They raise what Catch and dogs Where In the house 행위자 By them Catch and dogs 고 현재니까 They are raised 그 다음에 웨얼에 대한 대답 In the house 행위자 By By Them 그 다음에 웨얼에 대한 대답 부정문 아 부정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Aren't 하면 되겠네요 그니까 Catch and dogs Aren't raised 송태의 부정문 오 땡큐 됐습니까 긍까 길러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Mr.강이 뭐 했다 디렉티드 했다 디스 강씨 아저씨가 뭐 강감독이겠죠 강감독이 감독했다 이 영화를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이 영화가 감독되어지지 알았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강감독에 의해서 그 과거에 완성되면 디스 무비 워젠트 디렉티드 바이 미스터 강 어 디스 무비 워젠트 디렉티드 바이 미스터 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 칠드론이 뭐한다 eat 한다 what all of fruits and vegetables my 아이들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새낸다 이놈씨 새끼들 돈도 없어 죽겠는데 과일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됐습니까 뭐 안 돼 자 그래서 무슨 시제 먹으니까 현재 시제 먹으니까 all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by my children aren't eaten by my children ok all of fruits and vegetables aren't eaten by my children ok 나의 아이들에 의해서 많은 채소와 과일들이 섭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의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ok 누가다 you가 클린한다 what this room how often 네가 매일마다 이 방을 청소하는데 물어야 되니까 일단 뭐 바로 묻기 힘들면 안 묻는 거 만든 다음에 묻는 거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시제가 현재 그래서 이 방이 현재 청소된다는 this room is cleaned 인데 is의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is this room cleaned everyday by you 뭐라고 is this room cleaned everyday by you cleaned everyday by you is this room cleaned everyday by you 근데 by you가 끝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 is this room cleaned by you everyday 뭐 이렇게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everyday나 by you나 전부 다 부사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정확하게 지켜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위치 어순을 지켜야 될 건 is this room cleaned 이거는 어순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my brother가 fixed at the what the bike 그래서 나의 brother가 자전거 고쳤다 뭐 그 자전거가 과거에 고쳐졌었니 이거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자전거 과거에 고쳐졌었니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안되겠죠 Was it fixed? Was the bike fixed? Was it fixed? Was it fixed? Was the bike fixed by my brother? Was it fixed by my brother? 그래서 고쳐졌으면 Yes It was No it wasn't 이런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그렇죠 이솝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아 그러니까 에이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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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솝이라고 하죠 누가 다 에이솝이 wrote the what the fox and the graves 한번 길어봤자 오 안속네 좀 똑똑하다고 선생님 이거 뭐 the fox and the graves 와우 이거 한마리인데 이건 여러개고 뭐 어쨌든 됐습니까 책제목이죠 에이솝 wrote it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과건데 그것이 쓰여 졌었다는 it was written by 에이솝 일텐데 물어야 되니까 일단 얘를 일로 보낼거고 얘를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was the fox and the the graves written by 에이솝 what the fox and the graves 그래서 이 결말이 어때요 the fox and the graves 나 땀 고기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뭐 이솝 우아는 교훈이 다 있잖아 뭐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우가 너무 배고파서 응 포도를 어 어 포도가 너무 높이 있어요 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딸려고 여러가지 노력하는 것 까지는 몰라요 하다가 결국은 못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면서 가면서 뭐라 그래 에이 저거 너무 쉬워서 못 먹어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먹어보지도 않고 됐습니까 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was it written by a sub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 맞죠 네 예 4번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를 바꿔라 그래서 뭐 언제 창문 깨졌냐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창문 언제 깨졌냐 when was the window broken when was the window broken when was it broken when was it broken when was it broken 어제 깨졌으면 it was broken yesterda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완성시키면 이 노래가 그에 의해서 불려지니 이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여기에 by him 할게 by him 왜 하는지 알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물음표니까 이 노래가 그 남자에 의해서 불려지냐 이거죠 그렇죠 이 노래가 그 남자에 의해서 불려지니 하고 싶으면 is this song sung by him 하면 되겠죠 is it sung by him s u n g 로 바꾸면 되겠죠 is this song sung by him is 발음 조금 어렵네 is this song sung by him by him 있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침표입니다 묻는 말 아니구요 그래서 여기에 저 돈이 소비되냐 소비되지 않았다 어디에 소비되지 않았다 음식 사는데 저 돈은 음식 사는데 쓴게 아니고 게임 사는데 썼어 됐습니까 오케이 완성시키면 that money wasn't was not spent on food 안되겠죠 that money wasn't spent that money was not spent that money was not spent was not 소비되지 않았다 spend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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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바꿔줘야 되겠죠 that money was not spent on food by me 됐습니까 that money was not spent on food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him 이니까 when when did he oh did he broke 원래 모습이 broke 입니까 break the window 그렇죠 when did he break the window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him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왜 when did he break the window 어 여러분 이해한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아 is this song sung by him 이니까 희로 시작할 수 없네 모르겠다 그럼 지민이가 해둔데 응 응 응 응 뭐라고 뭐라고 was he was he 응 was he sing was he sing this so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해줘 아니요 아니요 네 did he sing the song did he 그치 did he sing this song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죠 뭐 was he 어 돌아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does he sing this song 뭐 무슨 words 도대체 여기 words 들어갈 이유가 1도 없다 네 응 does he sing this song 그는 이 노래를 부르니 이 노래가 그에 의해서 불러지니 이 노래가 그에 의해서 불러지니 네 응 너 무조건 디드냐 응 이즌데 이 노래가 그에 의해서 불러지니 네 너 무조건 디드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이 내 음식에 부터가 없네 니까 예 귀가 까시고요 니까 이번에는 승빈이가 해보자 응 아 아 아이 디든트 디든트 스팬드 스팬드 덴 머니 덴 머니 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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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I didn't spend that money on food 됐습니까 didn't spend 니까 과거 시제고 wasn't spent 하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시제는 비 동사부 문의하고 will be pp can be pp should be pp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what's the matter with you are you okay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 some cakes will be baked or buy buy me 그쵸 some cakes will be okay 됐습니까 we'll be baked f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몇 개의 케이크들이 구워질 것이다 for her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굶는 사람은 누구야 나 받는 사람은 누구야 her 구워지는 건 뭐야 케이스 됐습니까 오케이 2번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you should be put your glasses here 그렇죠 you should be put 너는 그렇죠 넌 놓여야 한다 그렇죠 넌 놓여져야만 한다 말이죠 누가 너를 갖다 놔야 된단 말이죠 네가 놓여야 된단 말이죠 네가 놓여야 된단 말이야 너는 네 안경을 여기 둬야만 한다 너는 네 안경을 여기 둬야만 한다 뭐 수동태입니까 이게 이거는 능동태죠 그렇죠 이건 능동태죠 네가 네 안경을 여기 둬야 된대요 유가 푸스를 합니까 푸스를 다 합니까 네 하죠 목적어는 your glasses 네 안경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이 네 아 아 지민이 할 차례구나 지스파설 지민이 할 차례아 이 수 Diana 이 수 них 들어야 지 이 수다를 아마 발송돼야 된다 right now 오른쪽 지금이죠 바로 지금 너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숭빈 3번 by you 니까 아 you must send you must send this parcel right now right now you must send this parcel right now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by you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 이거 바위가 없네 바위가 왜 없지 이거 그렇죠 안속네 재미없네 됐습니까 멍샤 초딩들 같은 경우에 뭐 금방 속올텐데 오케이 그래서 지민 아이 아이 그거요 이거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를 바꿔줘야지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I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지민 1번 some cas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이니까 이거 하지 왜 무섭게 I will be baked 뭔 뜻이 됐어 내가 굽힐 거다 I will bake some case some case for for 됐습니까? for her 받는 사람이네 그치? 그럼 bake A, B가 된단 얘기네 그치? 그럼 bake A, B하면 뭐 뜻일까 아무것도 얘기해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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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B FULL HALL 이거 FULL HALL 가 나왔는데 내가 bake A, B를 왜 물었을까? bake A, B, B 얘도 bake A, B 수요동사 뻔한 거 아니야? 네 그럼 bake A, B하면 뭐겠어 give A, B에 구워주다 됐습니까? give A, B가 A에게 B를 준다라는 수요동사는 bake A, B가 된단 얘기고 A에게 B를 구워준다겠고 make B나 buy처럼 폴었선네 지금 받는 사람에다가 사용식 3형식 전환했네 A에게 B를 구워준다 이게 받는 사람 이거 둘 다 받는거 왔다가 이거 받는 사람 주어지는 물건 A에게 B를 구워주다 네 give A, B A가 받는 사람 B가 주어지는 물건 그러니까 A에게 B를 준다 그게 수요동사 진짜? 네 네 라고 말한거에 책임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지민이가 할 차례 You should put your glasses here 오 드디어 이제 깨달았네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그래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Your glasses should be put 네 안경이 놓여져야만 한다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여기에 너에 의해서 안경 여기에 두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른 형태로 써라 오케이 완성시키면 되겠네 진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오케이 By him 있네 됐습니까?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오케이 그래서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그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main은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그렇죠 바뀔 가능성이 있다 The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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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뭘까? 가능성 오케이 2번 승빈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by me last year By me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름다운 사진이 작년에 나에 의해서 찍혔다 오케이 그래서 3번 지민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The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My room My room will be cleaned 내 방이 청소될 거야 In 30 minutes 30분 후에 나에 의해서 방 청소하는데 30분 걸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진 그래서 진 3번에 By me니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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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Me I I Th read taken take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특이한데 아직 안 가르치준거 아는데 이거 둘이 합치고 싶지 않냐 혹시? 응 응 이거 둘이 합치고 싶지 않냐 응 자 내가 사진 찍었다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여기에 내가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냐 그러면 이거 둘이 합치면 당연히 툭 됐고 아냐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응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치 그쵸 지금 이제 감잡아 가고 있어 애들은 조금 더 밑에 있어 지금 얼른 따라 올라가야지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그 다음에 승빈아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이니까 He made change 그치 He made change 그쵸 독한 마음 먹었네 그치 He made change the plan 그가 바꿀 수도 있다 The plan을 됐습니까? He 이제 중 2쯤 됐으니까 저렇게 정신 차리는 맛이 좀 있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나의 마지막 말을 쏘라 You should dry your pants 너는? 말려야만 한다 What? 너의 바지를 그러면 네 바지가 말리는 거야 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바지가 말려져야만 한다 Your pants should be dried by you Should be D-R-I-E-D Your pants should be dried by you He can train the elephant 여기에 train의 뜻은? 그쵸 훈련시키다 이 뜻이죠 Training 훈련 He can train the elephant 그는 그 코끼리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다 그럼 코끼리들이 훈련 받을 수도 있다 하면 되겠죠 The elephant can be trained by him The elephant can be trained by him My brother가 뭐 했다? Carried 했다 What the big boxes 그래서 My brother가 과거 시제에 큰 상자들을 운반했으니까 The big boxes were carried by my brother R-R-I-E-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형식 아까도 정리했듯이 두 개 되는 격도 있고 능동태 여기다 능동태란 말로 능동태 사형식을 수동태하면 두 가지가 가능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닐 때도 있는데 사람 사고 팔지 말고 사람을 요리하지도 마시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색하니까 그럴 때는 전부 다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사물이 팔리거나 직접 목적어가 사물이잖아요 됐습니까 사물이 팔리거나 사물이 만들어지거나 사물이 뭐 어떤 음식이 요리되어진다 이 버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투 쓰는 경우 포 쓰는 경우 오브 쓰는 경우로 구분해 주어야 되겠다 사물이 주어일 때는 사람이 문장 중간에 있고 걔들이 분명히 없던 전치사를 달고 나타날 거야 투 냐 포 냐 오브 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history was taught to them by Mr. Kim 이니까 좀 이따 Mr. Kim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됐습니까 history was taught to them 그래서 역사가 교육되어졌다 그렇죠 교육되어졌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가르친 사람 by Mr. Kim 김쌤에 의해서 그들에게 역사가 교육되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파게티가 요리 될 거야 스파게티 will be cooked 스파게티 먹는 사람 For us By mom Cook A, B는 Cook B For A죠 A에게 B를 요리해준다 Cook B B를 요리한다 뭐 땜에 For A A를 위해서 그 다음에 The bag was bought 그 가방이 구입되어졌다 누구를 위해 For me 사준 사람 By my best friend 나의 절친에 의해서 절친이 나한테 가방 사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A funny story was told To us By the By the old woman 그 할매에 의해서 웃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오 지민이가 해볼까 지민이가 해볼까 이거 판매치고 싶지 않냐 왜 계속 이러지 이건 좀 이따가 중3때 가르쳐줄게 김샘이 가르쳤다 What? 히스토리를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됐습니까? 얘를 요렇게 쓰면 이걸 보고 강조해 두 라고 중3때 배울거야 진짜 가르쳤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의 몇번째 녀석을 배우야 이게 다섯번째 두다 네번째 두라고 해도 되고 뭐 어쨌든 강조해 두 진짜 릴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좀 그 다음에 계속해서 By mom이니까 이번에는 지인이가 해볼까? 왜 이렇게 긴 버전만 좋아하지? 스파크헷티 For us Mom will cook us 스파게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승민이가 하면 되겠네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 For me For me 전부 다 긴 거만 좋아해 For 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녀석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Was told 과거에 얘기해줬다 Tell A 아 Tell B To A 로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팔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단어의 한태를 바꾸라 그러면 지인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her 그렇습니까? A small box was sent to me by her 그래서 send는 투를 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네요 그럼 2번 지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송빈이네 I was taught How to drive How to drive By that man 그쵸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해볼까? 그래서 I was taught how to drive 근데 how to drive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잖아 그쵸?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오케이 그래서 송빈아 I was taught how to drive by that man 이니까 That man That man Thought How to drive How to drive To me 오케이 어렵게 해 됐습니까? That man That man Thought to me How to drive 하면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That man Thought How to drive To me 됐습니까? 그러면 지민아 How to drive 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뭐 할 말은 많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뭔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세 쪽은 뭐야 명사적 육법이었어 전부다 명사적 육법이었어 전부다 의문사 플러스 투든 다 명사적 육법이었습니다 다 명사적 육법이었습니다 뭔가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몇 가지 여기도 몇 가지 How I How I could drive 그쵸? 이거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 내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저 남자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럼 방금 전에 있던 얘를 요렇게 바꾸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어? 내가 덴 맨한테 뭐라고 물었겠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ow could I can I drive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랬소? 직접을 입은 문 얘를 보고는 간접은 문 됐습니까? 역시 사람 자꾸 반복을 시켜줘야 돼 됐습니까? That man taught How to drive 여기다 How to drive에다가 써도 돼요 I was taught How to drive 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s taught How I could drive 내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 나는 교육받았습니다 How I could drive 그 라이브를 By that man 저 남자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A house is made for my dog by me 이니까 가 다시 내가 형 해이 모르고 있구나 다음번에 그렇지 여기 혹시 A house is made create 어 그럼 그 집이 만들어지는게 무슨 시제로 표현됐어 어 이거 메이드니까 과거지 그치 이걸 보고 시제를 따지면 절대 안된다 형용서 해피보고 넌 시제를 따질 수는 없지 이걸 보고 시제가 과거라고 얘기한거니 해피보고 히 이즈 해피보고 히 워즈 해피보고 해피를 쳐다보고 시제를 생각하는거하고 똑같죠 얘를 보고 얘기해야되겠지 그집이 만들어진게 현재면 내가 만드는 것도 몰아야되 근데 얘가 왜 튀어나와 이렇게 해야되겠지 그치 이렇게 놔두면 안되지 두개 합쳐야지 해도 돼 중3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간다고 내가 진짜로 만든다 강조해도 그렇습니까 I make a house for my dog 그렇습니까 이즈 메이드야 이즈 메이드 그래서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스몰 박스 워즈 샌드 투 미 바이 헐 니까 시 아이고 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 센터 스몰 박스 투 미 시 센트 미 아 스몰 박스 아 스몰 박스 워즈 샌드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게 뭔지 알아 이거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건 어때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잠깐 만들어볼까 I 워즈 센트 워즈 센트 왓 올차례지 뭐 와 스몰 박스 와 스몰 박스 바이 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될까 의미가 이상합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하우스 이즈 메이드 포 마이 독 바이 미 같은 경우에 뭐가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볼 것 같아 두번째 마이 덕 이즈 메이드 아우스 바이미가 되는지 물어볼거고 된다 안된다 안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뭘 물어볼거같아 덴맨으로 시작할래 덴맨 그쵸 눈이 쳤네 How to drive was taught to me by that man 이 될까 안될까 오케이 요거 해석해봐 How to drive was taught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다 나에게 그 남자에 의해 될까 안될까 되죠 이거는 됐습니까 How to drive was taught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습니다 I was taught 내가 교육받았습니다 How to drive was taught 운전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졌습니다 To me by that man 저 남자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 나 교육해준 사람 that man 전달된 교육내용 How to drive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올 수도 있고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올 수도 있네요 I was taught 내가 교육받았어 How to drive was taught 그쵸 역시 승빛이 천재 그쵸 오케이 그래서 승빛아 뭐도 된다고 How to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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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taught To me by that man 우츄 정잰데 그니까 운전방법이 교육되어졌다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지 부분을 주어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어 이게 전부 다 지금은 능동태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누가다 히가 showed 했다 어떤 질문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누가다 터니가 gave 했다 Whom Her What uninteresting story 누가다 시가 보트 했다 Whom Me What Dinner When Last night 됐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 꺼놨어 Whom에다가 꺼놨어 동사를 봐봐 동사를 됐습니까? 근데 4번은 동사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놓으면 인심해보면 되니까 안해놓은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showed 여기 쳐다봤고 그쵸? 그러면 그러면 I was shown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wonderful magic by him 그치 I was shown wonderful magic by him 됐습니까? 그래서 show는 show의 뜻이 뭐하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그러면 I was shown 하면 내가 보여준 거야 내가 본 거야 그쵸 I saw wonderful magic 됐습니까? 이 말이죠 I saw wonderful music의 의미입니다 왜 by 힘은 넣을 수가 없겠네요 I saw로 바꾸면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같은 의미지만 됐습니까? by 힘 때문에 I saw로 바꿔 쓸 수는 없어 의미는 I saw wonderful magic yeah ok 예 show show 아 show 써도 됩니다 show 써도 돼요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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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n 저렇게 물어봐야죠 너 show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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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shown 썼어? 오 승민 근데 왜 안 물어봐 흠 흠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쵸 내가 한게 틀릴까봐 왜 왜 self-esteem이 왜 이렇게 약해 자아존중감이 왜 이렇게 이것도 맞는거 같은데 96개 빡세게 외웠는데 뭐 이런 생각 안 들죠 아 빡세게 안 외워서 오른건가요? 96개 승민 한 번 96개 한 번 더 갈까 우리? 네 괜찮겠어? 그쵸 그니까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3단 변신 무지하게 써먹었죠 네 그렇잖아 뭐 할 때 현재 완료할 때 그쵸 2학년 2학기 시작하자마자 또 3단 변신 열심히 써먹겠네요 수동태 또 할테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게이브의 시대 쳐다봤죠 네 그쵸 그녀는 그녀가 줬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녀가 받았다 의미는 she took 에 의미라 했어 she took an interesting book from her 아 from Tony 이렇게 되겠죠 she took an interesting book from Tony she was given an interesting book by Tony okay 그니까 이제 I was bought 하는 순간 내가 구매됐기 때문에 안되구요 그래서 뭐가 구매됐다 dinner was bought 그 다음엔 뭐 쓸래 dinner was bought 그쵸 받은 사람 뭐 또 for her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나니까 for me 게다가 동사 last night by her last night tina was bought from me last night by her 그녀에 의해서 저녁 식사가 나를 위해서 구매되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누가다 did the girl's grandma make whom what the dog the girl's grandma 한번 길어봤자 she 그 여자아이의 할매가 만들어주셨니 그녀에게 인형을 했더니 그런거 할 줄 모른 할매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dog was made for the girl by her mom the girl was made for her for the girl 그래서 make니까 for가 등장한다는 연습시킨거죠 the dog was made for her for the girl by her mom 그 다음 누가 무슨 시제에 뭐했니 miss liga miss liga 과거에 주었니 whom you what the package miss liga 과거에 줬니 그랬더니 아니구요 그래서 패키지 was given to me by mr jin 그니까 the package was given to me 소포가 나에게 주어졌다 the package was given to me by mr jin 진 진신성을 가진 남자에 의해서 진신왕인가 재미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형식 넘어서 5형식까지 왔고 그중에 call a be make a 어떤 want a to do 까지 가구요 형태가 뭐가 없던게 나타나고 이런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조심해야 될게 어 뭐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call a be 뭐 we call him idiot idiot 뭐죠 멍청 우리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idiot is cold 하면 안돼 됐습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지 힘이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란 능동태의 목적격 보호가 주어가 되는게 아니구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야되겠죠 엉뚱한 녀석 주어 만들지 마세요 뭐 뒤에 있는걸 앞으로 보내더라 이러면서 수학공식처럼 하지 마시구요 멍청이가 불리는거야 그가 불리는거야 그러니까 he is cold idiot by us 이런식으로 해야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 doing yoga makes whom 어떤 healthy so we are healthy 됐습니까 because we do 요가 이 말이죠 우린 건강하다 우리가 요가를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시제도 살펴봤고 얘도 봤으니까 we are made 이게 만들어진다가 아니야 되어진다 라고 we are made 한 다음에 뭐 쓸래 healthy 그렇죠 we are made healthy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진다 by we are made healthy by doing yoga 됐습니까 됐습니까 by doing yoga 뭐가 보이냐면 by doing 보이네 by doing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뭐뭐 뭐뭐 함으로써 됐습니까 we are made healthy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by doing yoga 요가를 함으로써 요가하는 것에 의하여 그래서 5-2를 수동태 만들어봤습니다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되어진다 we are made healthy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doing yoga makes us healthy we are made healthy by doing yoga 그 다음에 2번은 콜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5-1을 수동태로 바꾸겠죠 누가 다 they가 콜한다 what what or lift where in England 그래서 they는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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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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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가 리프트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누가다 히가 톨드 했죠 whom me what to stay longer 그가 나에게 뭐하라고 말했습니까 더 오래 머물라고 좀 더 있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내가 무슨 시제 들었으니까 그래서 I 이걸 말했다 하면 안 돼 내가 들었다 I was told what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겠죠 to stay longer 하라는 것을 by him I was told to stay longer 나는 도래 있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꿨어라 그쵸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문제죠 그쵸 그래서 he was elected 그가 뭐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에 행위자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민아 we가 ok 그가 과거에 선출됐으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쓰는지 생각 우리가 과거에 뽑았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we elected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we elected we elected 우리가 그가 뽑혔다잖아 그가 뽑혔으면 우리가 그를 뽑은 거죠 그렇죠 we elected him 한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인 클래스 프레지던트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뭐겠어요? 그쵸 우리는 그를 반장으로 뽑았다 He was elected 클래스 프레지던트 by us 우리들에서 그가 뽑혔다 됐습니까? 왔다 갔다 잘 못하네 또 그 다음에 그 병이 뭐 했답니까? 그쵸 발견되어졌는데 어떤 상태로? 빈상태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뭐 했어요? found 했죠?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the 그 다음에 empty 그래서 뭐가 만들었다? find find a 어떤이죠? find a 어떤 할 때 find는 제발 찾다 가 아니구요 됐습니까? 아 미안 find가 found 맞네 그 기본형태 find a 어떤이죠?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게 되다라 했어 나는 그 병이 비어있음을 깨달았다 I found the bottle empty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me 그 다음에 he was asked 그가 뭐 했다 그쵸 요청 받았다 what to close the door 요청한 사람 by her 그쵸 그가 요청 받았습니다 문 닫으라는 것을 그녀에 의해서 그면 요청했다 누가 요청했어 그녀가 요청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누구누구 a에게 뭐 뭐 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저 시제가 과거니까 she가 asked 했죠 whom him what to close the door 됐습니까? she asked him to ask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요청하다 그래서 he was 여기 과거죠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왔다리 갔다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저글링 됐습니까? 왼쪽에 또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에 또 왼쪽으로 보내고 됐습니까? 엄마요 엄마 어디 산거야 야 바쁜데 그 다음 언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요런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 boy is the thought to be very diligently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뭐 한단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싶으면 되게 어색하죠 해봐 입 밖에 내봐 그걸 내가 다듬어줄게 생각당한다 좋아 그래 생각당한다지 여겨진다 하면 되겠죠 여겨진다 그래 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아이는 여겨진다 그 남자아이가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니까 여겨진다 어떤 질문? 뭐 하시죠 왓 그쵸 그 남자아이가 여겨지는데 무엇이라고 또 어떻다고 여겨진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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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하다고 여겨진다 됐습니까? 그 남자아이는 아 쟤 되게 부지런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니까 여기 생일을땐 말은 당연히 뭐겠어 By People 됐습니다 그니까 그 남자아이는 매우 부지런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얘 능동태 한번 바꿔 볼까 일단 먼저 틀린 거 고치기 전에 그쵸 그럼 시제 확인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먼저 첫 토막에는 누가다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오겠죠? 왓이 옵니까? 사람들이 현재 시절에 생각한다고 표현하면 people이 뭐한다? people이 think한다 the boy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형태 그대로 오겠죠 to be very diligently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지금 수동태로 people think the boy to be very 너무 날렸었네 이것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people이 think하는데 the boy to be very 오케이 그러면 so so a boy okay 여기 시제 봤죠? 그렇죠 so the boy 시제를 보란 이유가 is very 그쵸 diligently 하면 안 되죠 그쵸? 딜리전 아이 참 미안 딜리전틀리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가만 봤더니 이거 5 다시 3 다시 a a죠 그쵸? think a to do think a to do 하면 a가 뭐 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거 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이 딜리전틀리가 아니고 딜리전틀가 와야되는거니 그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수동태로 바꾼겁니다 그래서 the boy 생각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생각을 당하니까 여겨진다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딜리전틀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예고편이야 됐습니까? 뭐의 예고편이야 여러분들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만나게 될 시험 문제 중이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진짜 많이 내요 됐습니까? 자 the boy is very diligently 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the boy is very diligently 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어떤 시가 와야된다 어찌 시가 아니고 됐습니까? the boy is thought to be very diligent 그래서 그 남장에는 매우 부지런하다고 여겨집니다 라는 표현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요거 없었는데 됐습니까? 요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people think the boy is very diligent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만들어진 거다 make a 어떤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make a 어떤하면 a를 어떻게 만드는 거고 think a 어떤하면 a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뭐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거였고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i will tell turn up the computer by him 내가 뭐 했어? 내가 말했어 i told 내가 들었죠 됐습니까? 내가 들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컴퓨터 끄라는 것을 말한 사람 by him 나는 그에 의해서 컴퓨터 끄라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will told i will told to turn up the computer by him 이니까 지민아 네 음 by him 이니까 he he told 그쵸 그렇습니까? 그 구조를 만들면 되잖아 그렇습니까? to turn up the computer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죠 he told me to turn up the computer 가 수동태 되는 과정 내가 과거에 들었으니까 i was told 해놓고 그 다음에 ctrl c ctrl v 하면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expected being a lawyer by her 하고 있죠 내가 무슨 시제에 뭐한다? 현재 시제에 현재 시제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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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여기서는 예상 기대받는다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기대를 받잖아 네 나는 기대받는다 내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를 받고 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변호사 되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나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보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쓰여있다 2B 2B 2B로 바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눈오트로 바꿔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am expected 시작 확인했죠 그쵸? 그러면 기대를 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그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 그쵸? 그 다음에 뭐 쓰면 될 것 she expected me to be a lawyer 이렇게 하면 expect a to do가 만들어졌죠 그쵸? expect a to do는 뭐예요? 그쵸? a가 뭐 뭐 할 것으로 기대하다 라는 얘기죠 a가 뭐 뭐 할 것으로 기대하다 그녀가 기대한다 누가 뭐 할 것으로? 내가 변호사 될 것으로 그쵸? 아 아 이리 오 오 3-3-a죠 1-2-2 그 구조인데 여기에 어차피 여기에 to be a lawyer라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5형식에서 이걸 그대로 쓴다는게 part1이잖아요 그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 엉뚱하게 ing로 고쳐졌으니까 지금 틀린거죠 여기에 시재가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가 됩니다 시재가 현재니까 I am expected가 보여야죠 I am expected 그대로 쓰고 by her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칼질하라네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하는 순간 늘 칼질이죠 누구는? 오케이 행위자 아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 무엇을 세차해달라는 것을 뭐 받았다? 요청 받았다 부탁받았다 됐습니까? 시재는 그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요청받았다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됐습니까?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됐습니까? 확실히 이제 좀 계약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들이 텐션이 조금 올라오네 그치 지난번 수업시간에 애들이 늘어진 오징어처럼 했더니 그쵸? 지난번 수업시간에 너희들 지지 끌고 가야 소 끌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치키들아 뭐요? 대학 가면 현실을 올라가요? 어느정도 적응했을거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어? 시간 시간에 전부 쭉 늘어져가고 바갓잡아 올린 오징어들 뭐 널어놓은 것처럼 자 바이 데드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칼질을 하랍니다 누구는? 대니엘은 행위자 그의 선생님에 의하여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뭐 들었다? 이야기 들었다 시재는? 과거 대니엘이 퇴를 한거야? 퇴를 당한거야? 과거에 퇴를 당했으니까 대니엘 was told to study hard by dad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듣는 사람 또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기를 또 듣네요 저 얘기를 했더니 정신 차리고 잠시만요 다 답변했는데 왜 남아있어 응 다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냈고 광고고 확진자 현황은 2천명 넘어갔고 응 오케이 굶이 언제 한 번 23명 나왔대? 어? PC방 때문이야 어? PC방 때문이야? 어제 그랬잖아 오늘은 9명이더라 응 오케이 에이 뭐 110만원 소용없는거 아니야? 이거 아 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행위자 아내로부터 아내에 의해서 무엇을 조심히 운전하라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 받았다 시재는 과거니까 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is wife 그래서 his wife로 한번 시작해볼까 was advised to 쳐다봤죠 그쵸 그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힌트를 안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내야 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진행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행위자는 his wife니까 여기에 이제 첫 칸에다가 쓸거는 his wife가 무슨 시제 뭐했다 과거시에 충고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올 거 그 다음에 what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면 his wife가 advised 그러니까 his 잠깐만 wife 내가 손가락 그렇게 안 빨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힘이 올 거고 남아있는거 to drive carefully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시글이 빨듯한데 자 그래서 여기는 능동태 에서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 두가지 경우 누가 뭐뭐 make a do 해서 a에게 뭐뭐하라 시켰다 이런거라던지 a가 뭐뭐하라 본다 보았다 이런 두가지 버전 없던 뭐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더이상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닌 형종사가 형종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각형종사나 사역형종사는 없다 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뭐뭐하는 것을 지시받았다 뭐뭐하는 것이 목격당했다 이런식으로 표현해야한다 하는거 오케이 그래서 Kelly was a sin 켈리가 뭐했습니까 그렇죠 목격당했죠 그렇죠 to enter her room 그래서 켈리가 엔터를 하는거야 엔터를 당하는거야 켈리가 엔터를 당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켈리가 C를 하는거야 C를 당하는거야 켈리가 목격당했다 방안에 들어가란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미 됐습니까 이건 바이미 하면 재밌겠다 그쵸 그렇잖아 아깐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좀 재밌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겁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벨보이 워드 메이드 벨보이가 뭐했다 지시받았다 그쵸 더 숱케이스 뭐하라는거 옮기라는 것이니까 투 캐리 더 숱케이스 그 다음에 지시한 사람 바이더맨 그 다음 그 벨보이가 호텔에서 이렇게 벨보이 있죠 지시받았습니다 투 캐리 더 숱케이스 바이더맨 그 남자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옮겨 됐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설마 그렇겠어 이거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벨드 워즈 허드라면 그 새가 들은게 아니구요 그 새가 하는 어떤 행동이 들렸단 얘기죠 행동은 뭐하는거 투 싱어 뷰티퍼 송 바이미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이가 다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승빈이가 해준면 되겠네 아이 소 오 켈리 아이 쏘 켈리 투 엔터 루 엔터 허 루 이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뭐가 됐어 그 지갑 그쵸 지갑 동사가 됐다고 특별 취급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빼고 엔터라 엔터링 그렇죠 엔터 또는 엔터링이 가능하죠 엔터 또는 엔터링 허룸 그러면 엔터링은 둘 중 뭐야 엔터링 그쵸 그건 의미로 얘기하면 들어가는 것이야 들어가는 중인이야 들어가는 중인 엔터링을 고르면 나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고 있는 켈리를 보았다가 되는 거고요 엔터를 골랐을 때는 나는 켈리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고 보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승빈아 승빈아 이거라고 이거 2학기 때 이게 하이라이트 5영식 계속 나와 특히 기말고사 때 어 그때 또 한참 헤맬게 보인다 조심차려 자 그 다음에 더 벨보이 워즈 메이드 시제 과거인거 봤죠 투 캐리 더 수트케이스 바이 더 맨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뭐 시제 과거인거 보라 말하라 이런 거 니가 해야지 직접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다 더 매니 메이드 했죠 whom 더 벨보이를 뭐하라고 캐리 더 수트케이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캐링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옮기고 있는데 시킬 필요는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는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한다 됐습니까 The man made the bad boy 캐리 더 수트 그니까 없던 투가 여기는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투 캐리로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The world was heard to sing a beautiful song by me 같은 경우에는 지민아 어떻게 할 것 같아 I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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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d verse singing a beautiful song 그 다음 뭐? A beautiful song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문장을 수정태로 바꿨어라 그래서 what did what the deer what 드링크 워터 그래서 아우가 봤죠 그쵸 누가 뭐하는거 사슴이 물맛이 됐습니까 뭐 끊어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탐이 뭐 했냐 하면 탐이 만들었다 일수도 있고 됐습니까 뭐 시켰다 일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될 수 있어 구조를 보면 뒤에 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 라는 동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켰다 탐한테 아기 머리를 빗어 주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히가 펠트 했죠 그쵸 누구를 펠트 했냐 누구나 아니라 무엇이네 더 그라운드가 뭐 하 흔들리는 것을 그런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엄마가 탐에게 애 머리 빗겨 주라고 시켰고 악어는 사슴이 물 마시는 걸 봤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수동차근 만들어 오면 또 악어가 본거고 그걸 당한 목적어는 더 디얼 시제 확인 했으니까 워즈 와치드 투 드링크 워터 바이더 크로커다일 그 워터 바이더 크로커다일 더 디얼 워즈 와치에 목격 당했습니다 와트 투 드링크 워터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예 대신에 뭐 딴 거 되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럼 얼른 예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엄마는 시켰고 그러면 시키는 대상의 목적어는 탐이니까 탐이 시제 워즈 메이드 지시 받았다 그 다음 원 투 브러쉬 더 베이비즈 헤어 바이 맘 를 바이 미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타운 워즈 메이드 지시 받았습니다 무엇을 투 브러쉬 더 베이비즈 헤어라는 것을 바이 맘 됐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를 또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얼른 틀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느꼈는데 목적어가 그라운드니까 땅이 느껴졌다 저 더 그라운드 워즈 펼트 투 쉐이크 바이 힘 그라운드 워즈 펼트 쉐이크 그러면 투 쉐이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 gute 왓츠 투 드링 워터 바이 더 크로커다일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순빈아 이야기 좀 해줘 어 와치가 그니까 시처럼 와치 뜻이 뭔데 효자 bueno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제가 자기 능동체로 바뀔 때는 술을 빼고 드링크나 드링킹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맞는 말이야 그래 드링크나 드링킹이 돼야 되지 그렇지 드링크 했을 때는 뭐 위에 드링크 여기 있네 그치 악어가 사슴이 물 마시 지켜봤다고 드링킹 하면은 물 마시고 있는 사슴을 맞다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그 와치드가 해약통사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구나 이게 지각이지 지각 동작이기 때문에 지각 동작을 다 드리는 거야 다섯 가지가 뭔가 뭔가를 지각한다는 건 학교에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알아차린다는 뜻이야 RG 자에 깨달을 각자 써 여기가 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강하야돼요 아니요 그렇죠 그게 다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또 이상해지는 거지 된다고요 네 어? 목격당했다 뭐하는 중인을 물 마시는 중인을 된다고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투 브러쉬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해줬습니다 응 응 저거는 응 차액으로 되기 때문에 응 투 브러쉬가 맞아요 투 브러쉬 갖고 다른 형태는? 다른 형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 쉐이크는? 응 투 쉐이크는? 응 저기 드림.. 드림크와 같이 응 그 그 시 여기 돼? 안 돼? 응 시에이크는 돼요 되겠지 응 피부로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 지각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잖아 됐습니까? 아이고 에베하네 뭐 정리하고 좋지 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못 치겠네 극히 좋습니깜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